여기는 사당역이고 출구는 10번 출구 방향 같아요. 10번 출구에서 사당역에서 집까지는 650m 정도 뜨네요. 그러면 넉넉히 10분이면 될 것 같아요. 방이 되게 이쁘고 가격이 월세 3천에 60이라고 합니다. 3천에 60이고 이 정도 가격에 이 정도 집이면 A급이라고 하네요. 그러니까 사당역에서 10분 안쪽에 3천에 60 정도에 이 정도 방이면 A급이라고 합니다. 제가 봐도 방이 되게 가격을 빼고 방만 보면 혼자 살기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가격이 3천에 60이기 때문에 물론 신림동 보다는 당연히 사당역이 비쌀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화장실도 되게 깔끔하게 되어있네요. 좋다. 샀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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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샀 샀 샀 샀 감사합니다.